슬슬 피해 왜? 아 나 찍지마 나 안 씻었어 아니 씻고 와라 네? 씻고 와라 우리 애기 보고 오세요 아 네 씻고 내가 해줄 거 없나? 세베지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없나? 아 그런 거 다 했어요 빨래도 다 안 해도 되나? 빨래도 다 해놨어요 오늘 아침 청소도 했고 엄마 아빠 온다고 또 청소하네 그거 뭐하러 그래? 청소 맨날 해야지 아침 목욕 안 했어요 목욕 혹시 어머니 그럼 목욕 혹시 내가 내일 그 아줌마 한번 시켜라 엄마 좀 참고 그럴까? 아니 혹시 그 하고 싶으실 수 있을까요? 아직 무서워 사실 힘들었어요 저희도 무서워 아직까지 아직까지 지가 앉아야 씻기기 이런 애기론 나 씻어 저도 아직 안 씻겨봐 응 아침에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응 응 그러면 돼 약 발라주면 연고 발라주면 씻기는 좀 무서워 응 응 응 근데 뒤에 물 들어가고 난 한번 씻겨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많이 울어 응 응 근데 또 뜨끈한 물에 들어가면 또 좋아해? 응 응 그러니까 응 물 뜨끈하게 해야 돼 너무 자기하니까 애가 막 그래서 중간에 또 식도하고 그러니까 또 지난 大플둥이 점심 끝 다리랑 팔 덕분 응 응 어 애는 cierge 한숨 씻고 한 씻고 뱃속을 찔러? 뱃속 찔러? 아, 뱃속이구나 손까지 내려야 돼 팔다리 길어 잘 자 다행히 진짜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